0048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일산업입니다. 동일산업, 은, 는 특수강봉강 및 선제는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 등 전 산업에 걸쳐 산업기초 소재로 쓰이며 국가기관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본, 기술집약적인 장치 산업임 주요 고객사는 포스코,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등이며 자회사를 통해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인 현대위아를 고객사로 확보함 단기말 기준 사업 부문별 매출비중은 본강 50.04%, 합금철 33.92%, 주조 8.53%, 자동차 부품 제조 7.51%로 구성됨 기업개요 대시특수강봉강, 환봉, 마환봉, 과주강품 등의 철강제와 페로망간, 페로실리콘 등 합금철 생산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특수강봉강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업체, 주강품은 중장비업체, 페로망간 등 합금철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들의 주로 판매함 대시 국내 특수강봉강시장에서 세아베스틸, 현대제철, 세아창원특수강, 원일특강, 진양특수강에 이어 6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자동차 부품의 판매 부진에도 주력 봉강 및 합금철, 주조 부문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판가 역시 인상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대손충당금 환입 등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외화환산 관련 비용과 금융자산 평가 손실 증가하며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국내외 경기 둔화와 자동차 산업의 낮은 성장세, 기계산업의 생산 감소, 기업들의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특수강봉강, 주조품, 합금철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9월 5일 기준, 장마감, 동일산업의 시가총액은 1387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동일산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56위입니다. 동일산업의 상장 주식수는 2425215주입니다. 동일산업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일산업의 퍼은 19.6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7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0.5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00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만 2,642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9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90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과 bps는 각각 0.30배, 19만 1,61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2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0번지역원, 420억원, 22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0번지역원, 438억원, 218억원입니다. 동일산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9번지 68%이고 유보율은 3,464.9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2.18이며 전일 대비해서 2.37-0.0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21.48이며 전일 대비해서 2.32 더하기 0.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산업의 2023년 9월 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만7,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만8,200원보다 1,0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5만8,9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